온라인 수업을 녹화해서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요. 수업에 저작물이 이용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에 활용된 부분이니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건 문제없겠죠?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.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수업을 볼 수 있다는 점 또 복제해서 재배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.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전제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 온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지켜지기 어려운 겁니다.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오프라인 교실에서 복사된 자료를 나눠주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따라서 유튜브 등의 저작물이 이용된 온라인 수업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수업자료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